Q. 김희진 선수, 제가 생일파티에 와서 알바하러 왔어요. 1일 알바. 짧지만. 알바 아니야. 언니 인턴이요. 네. 죄송합니다. 네. 저 염치기TV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안될까요? 언니 부족 몇개예요? 2,000 얼마? 어! 나 만들면 나한테 넣어둬아. 진짜. 누나 이거 마지막에 봐주세요. 저희 멤버 팀이 있는 날은 내일 다 오르네. 당연하지. 2,000 얼마 받으면 되겠다, 여러분. 14번째 타임 빨리 인사를 했는데 공유 품질으로는 참 좋을텐데 까꿍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목소리 난다 목소리 난다 진짜 난 목소리 큰일 났다 까꿍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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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영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l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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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ing 꼭 공유 기대 oh 영상 이 분은 어떤 얘기를 해야 해요? 이 분? 이 분도 어떤 얘기를 해야 해요? 언니 사랑해요!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요! 맞아 너무 예뻐요!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이에요! 하나 둘 셋 넷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환영하는 미미들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바게트 좀 사주세요! 바게트를 한 번 안 사! 바게트 얼마나 맛있겠지? 땡 바르고 있는데 바게트 좀 추천해! 지금 바게트 추천해! 바게트! 바게트 지금! 땡 바르고 있는데 지금! 콜로레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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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게트! 바게트도! 여러분 바게트 좀 사줘요! 바게트! 바게트 안 팔려! 바게트 안 팔려! 바게트 안 팔려! 바게트! 한 분! 한 분! 한 분! 다 바게트! 다만 싹 도바게트 까꿍 이제 뱡 bottle 꾹 consig dip it 어? 소리 질러! 오늘은 무슨 날? 나 인턴하는 날! 언니들이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자 다음 주! 갑자기 에그타르트도 섞어서 시켜주세요 안 돼? 갑자기 눈치.. 눈치 좀 눈치 좀 둘 하나 둘 하나로 해요 앞사람이 에그타르트랑 바게트하고 바게트 바게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언니 힛티 첨번 입고 올 줄 알고 완전 입고 왔어요 아 진짜요? 이게 아닌데? 여기 가잖아요 여기 가잖아요 여기 가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희진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필파이팅 안녕 안녕 잘 지냈어요 안녕 감사합니다.